안녕하세요 사원님 네 아니 박수 부탁이야 아침에 걸어요 계속 가서 인사만 하잖아요 현장에 돌아보면 완전히 달라요 혹시 처음 안 했어요? 네 지금도 코로나 관련한 일하고 주택스 주택스 인자하고 주택스 인자하고 그러면 그 일과 더불어 현장 일을 또 치기는 겁니다 자산지들 그 저기 환자인 여기 있는데 여기 토요일경은 지금은 좀 덜 하지만 차가 될 데가 없어요 여기 도로에다 다 대놓고 그러면 차가 이렇게 교행이 안 돼 부시지 않는 조건에서 도대체 뭐 할 거냐 여기 다리가 조금 휘어져 휘어져 그냥 여기 이제 보고 눈을 넓히게 눈을 가져와 있어 네 차가 외선이라도 보행로는 반드시 보단해야 돼 평균 노령화가 되는데 어르신들이 유념해 차가 차중심이 아니야 언ography lesb when 건강 하얀 내가 긍정 예 어머니 저는 시장인가 그런데 잘 부탁합니다 공원! 이쪽이 공원부지야? 텔레공원 형태로 해서 공원 쪽으로 엄청 많이 갔습니다 훈장받으셨다 우리 할머니들 맛있는 거 드시고요 건강하시고요 운동하시는데 나도 비슷한 거 샀어 수고하셨다 반갑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퇴근할게요 더럽맘이 엄청 다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관 잘하네 이만한 데가 없어요. 동네 가운데고 제일 복잡한 지역이고 오늘 이렇게 많이 오실 줄 알았으면 제가 차트도 하고 아 이게 이게 다 알려드렸을 건데 감사합니다. 수고 많이 되십시오. 동네 한 바퀴즈요. 아 여기 계시군요. 아 이게 다 여기 이거 하나는 보존해야 돼요. 너무 멋있어요. 여기가 의외로 오늘 본 중에 여기 다보가 좀 됐어요. 위치가 다보가 좀 됐어요. 저쪽에 종침내 쪽 있죠. 거기에는 그래도 목자가 거기까지 안 와. 다보를 치면 다보를 가면 이 집 목자가 이쪽에 흔들어져 있잖아요. 다보가 이렇게 칩니다. 다음에는 또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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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국국토정보이